자 오늘 우리기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저점이 높아지면서 확실하게 세력들이 관리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죠. 특히 오늘 같은 경우도 전일 미증시 폭락으로 인해서 갭 하락 시작했지만 빠르게 매수세가 유입되는 양보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눌림목이 마무리되는 패턴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 지금은 이 신고가 돌파를 준비해야 되는 매수기회로 봐야 되는데 자 일단 첫 번째로 보시면은 우리기술 같은 경우 지금 8월 달만 보더라도 모거스테니가 2000원 초반대 대략 2300원에서 이런 순매수 물량 매집한 물량을 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즉 세력들의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지지라인이 구축된 거고 자 그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는 전일 미증시가 엔비디아 하락에 따른 갭 하락 자 장초반부터 이런 개파락 시작하다 보니 대부분의 종목이 마이너스 3% 5%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기술 같은 경우는 시장 대비해서 빠르게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고 특히나 최근 시장에 대비해서 저점 지지라인이 확실하게 잡혀있는 모습입니다. 자 일단 우리가 재료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자 우리기술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겠지만 원전 관련주로 최근에 신고가를 만들었던 종목이거든요. 그런데 체코 원전 수주했죠. 자 그러다 보니 이슈가 소멸됐다라는 이벤트로 가격 조정이 나왔고 최근에 또 저점을 다지면서 급등이 나왔던 재료가 우리기술이 100% 자회사죠. 우리 DS가 현대로템으로부터 자체 개발한 런플렛 타이어를 채택받고 지금 9월달에 독점 공급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갑차에 적용되는 런플렛 타이어를 독점 공급해오고 있고 이번 신규 고객사 확보를 바탕으로 우리기술 방산 사업 부분의 실적이 성장되는 부분이다. 자 기존에는 원전 관련주였는데 이제는 방산 테마까지 엮였다라는 거예요. 즉 더블 테마로 엮이다 보니 매수세가 강하게 좀 단단하게 지지라인을 구축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는요. 제가 추가로 나오면은 또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혹시 제 영상 처음 보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면서 자 오늘 영상에서는 실전에서 내가 그런 매수는 어디서 해야 돼? 이게 가장 궁금한 부분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지라인이 확보가 되니까 확인을 하고 들어가는 거고 제가 소통방에서도 며칠 전에 자 지금 지지라인이 잡혔습니다. 우리기술 눌림목 체크 구간 그리고 어떤 재료 봐야 되는지 어디서 매수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좀 잡아 드렸거든요. 결국 지금 시장은요. 세력의 돈이 들어온 종목만 쏙쏙 골라서 공략해야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이에요. 자 변동성 보세요. 정말 심하지 않습니까? 자 하락했다가 또 급등하고 또 다시 지금 저점을 다지면서 결국은 이런 파동으로 저점 다진 다음에 상승이 나올 텐데 이 구간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박자를 맞추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기술 같은 경우는 자 조금만 더 큰 흐름으로 보시면은 추세가 이어지고 있어요. 자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 눈에 띄는 것은 5월달에 대량 거래량을 동반한 급등이었죠. 세력의 돈이 들어오면서 끌어올렸다라는 거고 자 여기서 보시면은 또 거래량이 급감하는데 세력이 찍어 누릅니다. 자 이래야 개미들이 다음에 상승할 때 못 달라붙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개미 물량을 받아내는 1차 개미 트럭의 작업이 있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7월달에 또다시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때 신고가 돌파 강력한 세력들의 돈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앞선 1바다 그리고 지금 2바다 구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확실히 이 가격대 이 구간은 세력이 지켜주고 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자 이 녹색선이거든요. 61 이동평균선 즉 중기 관점에서 2평선인데 최근에 보시면 이 현대로템 이슈가 나왔을 때 방산테마 이슈가 나왔을 때 급등이 나왔었고 자 이 녹색선에서 저항을 막고 하락했다가 다시 앞선 저점 지지 라인에서 반등이 나오고 돌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즉 저항의 역할을 하던 2평선이 지지의 역할로 바뀌면 여기서는 급등이 나온다. 자 그리고 우리가 주봉을 보면서 세력의 큰 그림을 조금 체크할 필요가 있는데 주봉을 제가 강조드리는 이유는 세력의 의도가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시면 5월달에 대량 거래량을 동반한 급등이 나왔죠. 그 다음에 조정 N자형 패턴에서 또다시 급등이 나왔어요. 즉 이때 보시면 거래량이 급감합니다. 이건 세력의 돈이 나간 게 아니라는 거고 자 1차 상승 조정 N자형에서 급등이 나왔고 이때 보시면 거래량 바닥에서 그 다음 주에 급등이 나왔거든요. 자 그런데 특이한 점은 이 황금색선이 20주봉선이에요. 그러니까 21선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 자 여기서 1바닥이 형성되고 급등이 나왔고 그 다음에 2바닥이 형성되는데 이 아래꼬리 보이시죠. 자 계속해서 이 아래꼬리에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고 지금도 이번 주도 지금 아래꼬리에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 결국은 세력들이 지지 라인을 구축하고 여기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거래량이 또 급감했죠. 자 앞선 이 패턴과 똑같은 패턴이에요. 1바닥 2바닥이 끝나면 급등이 나온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 윗꼬리까지 갈 수 있는 종목이지만 추가로 나오는 재료 수급 체크하면서 제가 소통방에서 하나하나 매도 타점도 잡아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 주주분들 제 영상 처음 보신 분들 자 우리가 주식이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결국 내가 매수는 어디서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고점에 더 갈 줄 알고 고점에 물리는 패턴이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이랑 저를 응원해 주신 분들 하나하나 이런 타점을 좀 잡아드리면서 지금 시장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어떤 걸 봐야 될지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 그래서 최근에 소통방에서 우리가 수익 냈던 종목 중에 한선 엔지니어링이라는 동해가스 테마주가 있었어요. 재료가 강한 종목이었고 세력이 돈이 들어온 종목이다 보니까 이틀만에 20% 수익구간 진입했을 때 결국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될지 이 타이밍을 잡아드렸고 자 일부 비중은 남겨놓고 좀 끌고 가면서 수익 매매도 제가 타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결국 한선 엔지니어링도 저점이 잡히고 우상량 기조 역에서 들어가서 자 급등 나올 때 단타 청산하니까 이런 종목들이 변동성이 심한 시장에서 나타난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8월 달에도 우리가 이틀 만에 지금 한선 엔지니어링 20% 단타 수익 챙겼고 지금도 힘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효자 종목이었던 태선 같은 경우도 세력에 돈이 들어온 종목이었어요. 그래서 8월 달에 6일 날 우리가 세력선 지지 라인에서 제가 매수 타점 잡아 드렸고 자 일부는 단타 청산하고 나머지는 끌고 가서 일주일 만에 55% 수익 청산을 했던 효자 종목이었는데 자 보시면 세력선 잡힐 때 제가 매수 타점 잡아 드렸고 여기서 공략해서 일주일 만에 55% 수익 청산을 했었는데 결국 세력에 돈이 들어온 종목에서 이러한 급등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태선 같은 경우도 제가 명확하게 세력에 돈이 들어온 눌림목의 전형적인 패턴이다 FM이다 말씀드렸거든요. 보시면 이런 거래량이 터지면서 급등이 나왔고 자 거래량이 감소할 때 세력이 찍어 눌렀어요. 우리 기술과 같은 패턴이에요. 그래서 상승 조정이 마무리 되니까 세력선에서 제가 매수 타점 잡아 드려서 일주일 만에 55% 수익 청산을 했는데 자 결국 세력선이 잡힐 때 들어가야 싸게 살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한선 엔지니어링도 보시면 자 오늘 같은 경우도 힘이 좋지 않습니까 자 증시가 개팔하겠지만 빠르게 지금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일부 비중만 끌고 가고 다시 한 번 신고가 돌파를 할 때 제가 매도 타점을 잡아 드릴 거예요. 자 상승할 때 거래가 터졌었고 자 똑같이 가격 조정이 나올 때 거래가 없잖아요. 그죠? 자 태성 우리 기술 한선 엔지니어링 같은 패턴이에요. 그 다음에 지지 라인이 잡히고 우상량 할 때 여기서 잡아 드리니까 자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었다. 즉 이런 종목들이 변동성 시장에서 나오는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도 거래량 터졌고 가격 조정 거래량이 없고 세력선 지지 라인 잡히면은 상승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 또는 제 영상 처음 보신 분들 지금 시장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굉장히 짜증나고 어려운 시장이겠지만은 이제 이번 달에 금리 인하 시작을 하죠. 그러면 유동성 장세가 시작되거든요. 자 금리 인하하게 되면 돈이 증시로 몰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할 때 금리 인하 인상이 그만큼 중요한 포인트고 이제는 우리가 11월 미국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뭐 트럼프가 되냐 헤리스가 되냐 결국 어디에서 급등주가 나오냐면은 자 누가 당선이 딱 되면 정책주에서 6개월 1년 동안 급등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승부를 봐야 내 계좌가 한 단계 레벨업이 되는데 4년에 한 번 오는 이벤트 절대 세력들이 그냥 지나치지 않거든요. 그런데 내가 혼자 주식을 하다 보니까 주도주가 어떤 종목인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매수는 어디서 해서 매도는 또 어디서 해야 될지 이 타이밍을 모르다 보니까 주식이 불안하고 힘들고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라면 누구나 제가 운용하는 이 소통방에서 하나하나 제가 잡아드리는 수급 그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도 어떤 걸 좀 봐야 될지 제가 지금 증시 구간에서 코스피 차트 올려드리면서 지금 중요한 포인트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입장할 수가 있는데 자 입장 방법은요 영상 하단에 보시면 이 더보기란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더보기란을 클릭하시고 제가 입장 링크를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공개적으로 올려놓다 보니 우리 구독자가 아닌 광고하는 분들 영업하는 분들이 이 정보를 그대로 벗겨서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쓰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 인증해 주신 분들만 제가 입장 승인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안 하면 누군지 알 길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의 인증 방법은 간단합니다. 제 개인 번호도 남겨놨어요. 010-5488-2867 번호로 입장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입장 승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링크를 클릭하시면 일단은 입장 대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확인할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제 개인 번호 올려놓은 이유도 우리 구독자라면 누구나 부담없이 들어오셔서 제가 잡아드리는 매수 타점 목표가만 체크하셔도 수익이 나는 시장이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필수적으로 세력에 돈이 들어온 종목만 공략해야 수익을 낼 수 있다 보니 주식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 주주분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다만 최근에 내가 이 소통방 입장하고 싶은데 환경상 입장하지 못한다. 그런데 나는 세력 매집주 세력에 돈이 들어온 종목 공략하고 싶다. 그런데 이런 종목을 찾는 게 너무 어렵다 보니 문의를 많이 주셔가지고 이런 분들은 제가 한 달에 한 개 또는 두 개 정도 스윙 관점으로만 공략을 해보세요. 말씀을 드리면서 최근에 우리 구독자분들이랑 세력 매집주 같이 들어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최근에 같이 들어갔던 세력 매집주 7월에는 대봉 LS가 있었고 8월에는 태성과 유한 양행이 있었어요. 대봉 LS 먼저 보시면 확실하게 세력에 돈이 들어온 걸 확인하고 그 다음에 거래량이 없을 때 눌림목에서 들어가야 싸게 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매수 타점 목표가 미리 잡아드리다 보니까 편안하게 우리가 끌고 가면서 3주 만에 50% 수익 달성을 했었던 종목 대봉 LS가 있었는데 이때 제가 어떤 걸 강조드렸냐면 재료가 좋습니다. 어떤 재료를 봐야 될지 그리고 신고가 눌림목 매수 타점 말씀드리면서 제가 이날 문자를 두 개 보내드렸거든요. 그래서 신청해 주신 635분 싹 다 보내드렸습니다. 저녁 시간에 보내드렸고 7월 11일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당연히 가장 중요한 매수 구간 목표가 잡아드렸고 우리가 기대했던 기대 수익률 리스크 관리 손절가까지 싹 다 잡아드렸어요. 이렇게 잡아드려야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조금 편안하게 매매를 하실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태성은 제가 소통방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유한량에 최근에 굉장히 강한 힘이 들어왔던 종목입니다. 큰 흐름으로 보시면요. 세력들의 돈이 들어온 흔적이 있고 그 다음에 신고가 다음 첫 눌림목이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여기서 지지 구간을 확인한 다음에 매수 타점을 잡아드렸는데 자 이때 보시면은 유한량에 일단 재료가 너무나 좋죠. 렉나자 지금 신약 FD의 승인 기대감이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때는 발표나기 전이었고 역사상 최대 실적 장사가 잘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8월 7일에 제가 장 끝나고 신청해 주신 657분 싹 다 보내드렸었고 당연히 매수 구간 목표가 미리 말씀드리다 보니까 자 매수 구간은요. 만약에 오늘 바쁘면 내일 매수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분할 매수하는 원칙으로 매수 구간을 잡아드린 거고 그 다음에 목표가 구간은요. 그냥 진입하면 한 번에 매도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가장 힘이 있는 종목만 이렇게 공략을 해야지만 수익이 나는 시장인데 자 8월 7일이었어요. 여기서 확실하게 세력선 복귀하는 걸 보고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급등이 나왔는데 결국 지금 시장에서 세력에 돈이 들어온 종목은 눌림목이 끝나면 급등이 나오더라. 자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 제 영상 처음 보신 분들은 절대 포기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11월에 미국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4년에 한 번 오는 굉장히 큰 빅 이벤트입니다. 절대 세력들이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대선 정책주에서 급등이 나오는데 나는 어떤 종목이 정책주인지 모르겠다. 정보도 없고 어디서 매수해서 어디서 팔아야 될지 이 타이밍을 모르겠다 하신 분들은 제 개인 번호입니다. 010-5488-2867 번호로 정말 내가 함께 동참하고 싶다 하신 분들만 동참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세요. 나도 세력 매집주 동참하고 싶은 분들 제 개인 번호로 동참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미대선 정책주 매수구가 목표가 잡아서 문자로 보내드릴 건데 당연히 우리 구독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동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제가 원하는 것은 제 영상 처음 보신 분들 구독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아직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 좋아요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응원해 주신 분들은 제가 반드시 수익으로 보답하고 챙겨드릴 건데 나는 소통방이 좀 더 필요한 것 같다 하신 분들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소통방 요청을 해주시고 나는 이렇게 세력 매집주가 더 필요한 것 같다 하신 분들은 제 개인 번호로 동참이라고 남겨주시면 이렇게 한 번에 보내드리거든요. 그래서 하루 이틀 정도는 걸릴 수 있다라는 점 미리 양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 또 지금 주식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 시장 변동성은 클 수 있겠지만 한 달에 한두 개 정도 예수금 여유 있으면 두세 개 정도 세력 매집주만 잡아도 수익이 나는 시장 내 계좌는 우상량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까지 시청해 주신 우리 구독자분들 저 역시 주식으로 우리 시청자분들 대박나길 바라면서 또 응원하고 마지막으로 감사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좋은 영상 좋은 종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